유품은 찾았어? 응 어?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으아아아아아아악 죽기 싫어 아 자네 나 좀 살려주지 않겠나 자네 됐어 됐어 이제 가면 돼 아이 피곤해 아유 씨 저 토끼 사과 새끼 때문에 아 몰라 안 해 어 사자 이런 내가 그렇게 유명했나 인간 어째서 우리들 축제에 놀러 온 거지 어 용감한데 용감한 여친 아니 안돼 안돼 돌아갈 때 그냥 직진했다가 죽어 어 어이 무슨 생각이야 인간 나는 난 당신을 구하고 싶어 사실은 무서운 거지 설렁거림 시설도 우리들 인간도 티카 안돼 난 너마저 이럴 순 없어 여친아 무슨 말이야 하 난 모두를 아래로 두었어 무서운 게 없다고 아니 거짓말이야 무서우니까 그런 소원을 빈 거지 뭐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독을 느끼면서 지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은 나랑 똑같아 이대로 계속 외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슬픈 일이 다신 안 생기도록 티카? 기다려 나 통과했어 통과했어 사작과정 너무 비추었어 뭐 날 통과하다니 기다려 아직 끝낼 순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야야야야야 저대로 쫓아와 쫓아와 쫓아 쫓아 길막하지마 으아아아악 티카 가자 응 거기서 안설걸 으허허허허 으아 쨍쨍이 돌리는 꽃을 참새게 뿌렸다 쨍 쨍쨍쨍 쨍쨍 어라 모습이 오 모습이 변했네 하느님 모습이 돌아오셨군요 그런 모양이네 아 자유로운 몸이야 어 이런 재길 사자군 찰도 나를 참새로 바꿨네 그럼 어찌할까 어 근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참새가 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젠 됐어 뭐 이젠 됐다고 구워먹든 삶아먹든 맘대로 해 어떻게든 상관없어 여기 있다 사자다 어 자 봐봐 내게 있을 장소는 더 이상 없다고 백년간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제물이야 제물로 만들어버려 제물 제물 하 하 아니야 나쁜 짓을 했지만 당신들도 그랬잖아 티카 뭐 아니 뭐 사자편을 낼다니 이 녀석도 그리그리 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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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십시오 나의 창조물들이요 난 참새가 되기 전부터 행동을 보고 있었다 사자군이 불안해할 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공포를 심어준 건 너희들이 아니었어? 헐 할 말 없지 뭐 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동료를 만들어 사이좋게 사는 세상을 기대했어 그런데 사자군은 소원이 넘어있었지만 시신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것은 네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요 아하 얘네구나 우편하고 좌편? 이런 오랜만이네요 잠깐 복수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싶지만 역시 그만뒀어 네가 그 소원을 빈 건 우리들 때문이니까 화나지 않은 거야? 오히려 그런 소원을 생각하다니 좋은 의미로 소름 썼지 역시 대단한 녀석이야 그런데 백 년 동안 생각해서 너와 있었던 게 너무 재밌었다는 걸 깨라졌죠 그거야말로 인간이었을 시절보다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건 하지 말아줘요 도와주고 싶어요 동료를 죽이다니 틀렸어요 화해 해줄래? 아 저기 나는 사자 인간 난 인간이 아니야 난 이름이 인간이 아니야 내 이름은 티카야 친구야 친구 응? 여기 있는 모두가 이제 친구야 그치? 설마 아니라고 말하진 않겠지?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이야? 이런 더럽고 치사한 자식들 그런 바는 오랜만인데? 확실히 그렇네 응 난 역시 쭈구리였어 쭈구리 쭈구리 내가 쭈구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시마 양관 사자 뭐 원래 그랬잖아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찌질이가 아니야 쭈구리가 아니라고 아 불쌍하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지나 아시마 늦잖아 티카 도시락이랑 짐을 정리하니까 좀 늦었어 엄청난 양인데? 아니 인식반상 상차림이라니 역시 내 마누라야 응 세 사람분 도시락이랑 보물 지도랑 보물 지도? 뭐처럼이 대모음인데 짰지 않을까? 뭐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내 여친 내 마누라 사자는 아직 안 왔네 아니 뒷길로 올 거야 불쌍한 녀석이야 그렇구나 이 보험으로 다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 응 그래 그 녀석의 아버지를 찾아내야지 응 그럼 갈까? 좋아 렛츠고 야 훈훈한 엔딩이다 좋다 바이바이 입니다 이어지는 모험 True End 아 귀여워 사자랑 아시마랑 끝났어 네 게임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